B&I 코리아 팟캐스트 149회, 당신의 방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? B&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눈을 지그시 감고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시나요?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서, 법정스님이 생각이 나서. 갑자기요?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. 당신의 방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? 우리 대표님 방에는 법정스님이 들어와 계신 건가요? 혹시 마음의 방인가요? 비슷한 거예요. 그렇죠. 안방은 아닌 것 같았어요. 이게 아이반 마이지노 박사님의 책에서 따온 주제입니다. 원 제목은 Who is in your room? 이라는 책인데 정말로 당신의 방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? 맞아요. 맞아요. 그런데 마이지노 박사님이 이거 다른 데서 따와서 책으로 쓴 건데 이 컨셉 자체는 마이지노 박사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. 또 유명한 컨셉이긴 한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. 여러분의 방이 있어요. 방이. 방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는 있어요. 못 나가는 방이구나. 여러분의 특성은 한 번 들여놓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.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를 들여보내겠습니다. 어머 아무나 들이기 쉽지 않겠네요. 그게 굉장히 얄궂아요. 그렇죠? 못 내보낸다. 한 번 들어오면 그냥 평생 그냥 데리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들여야 할지가 정말 고민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마이지노 박사님이 챕터에서 멤버분들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멤버십이네요. 얘기를 들려드리는데 뭐냐면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 인생이라는 방에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잖아요. 그럼 사람이 들어오기 쉬워도 참 나가기가 어려워요. 일단 인연을 맺으면.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쓸데없이 인연을 맞으면 업보가 있다고.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말로 지은, 글로 지은 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돌아가시면서 자기 책을 다 불태우고 다시 책을 내지 말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한 10년 정도 책이 못 나왔다가 최근에 누가 이 말을 어긴 겁니까? 그러니까요. 법정 스님의 뜻을. 법정 스님 그거를 유지를 관리하는 곳하고 출판사하고 같이 어떻게 계약이 잘못됐다. 합의를 해서 다시 책이 나오게 했는데 그런데 안 나오면 안 되죠. 훌륭하신 말씀을 후대에 또 길이 길이 남겨야죠. 그래서 맥락이 닿는 얘기예요. 뭐냐면 내가 일단 인연을 만들면 내 인생에 들여놓으면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. 특히나 챕터에서도 누군가 한 번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가 않아요.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들죠. 누구든지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화두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내보낼 수 없는 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챕터에 있는 멤버분들 누구를 들여보내고 다음에 누구를 들여보내지 않겠냐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은 부럽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얕게. 다가가지도 않고 다가오게 하지도 않는. 그런데 어쨌거나 오키마스쳐도 인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정말 팀으로 같이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챕터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. 그런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겠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오늘 간단하죠? 아니 오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? 혹시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와 어떤 큰 사건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. 평소와 다른 약간 모습을 보이셔서 아 그런가요? 제가 좀 마음이 쓰이는데 별일 없으신 거죠? 별일 없습니다. 별일 없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 방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업이 더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. 어쨌든 우리 B&I 코리아 지금 팟캐스트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드리고자 노력하는 방송이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팀이라는 생각을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이 키워드 안에서 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거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요.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안 들어오게 막는 거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또 한 가지 축은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 새로 B&I 들어오신 분들 한 20대, 30대 분들도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B&I 이외에 다른 활동 뭐 하시는 거 있냐고 여쭤봤더니 B&I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다. 다 접었다. 끊었다. 난 여기서 인생 끝까지 가겠다. 네.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B&I 기존에 하고 있던 멤버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밸류업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방에다가 집어넣는 역할들을 계속하면 우리 B&I 멤버들은 서로 그 인맥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챕터의 인맥도 밸류가 업이 된다.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네요. 네.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나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테니까 맞죠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사실은 내가 그만한 사람인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B&I 코리아 팟캐스트 구독하고 계시죠?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추가해 주시고요. 저희 B&I 코리아 팟캐스트는 다음 주에 쭉 이어지겠습니다. 손님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